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임종숙 전 비서실장은 너무 아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줄 사건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은 조용히 묻힐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상치 못한 불우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불운이고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행운입니다. 아주 우연적인 사건 때문에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건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임종숙 비서실장의 주장입니다. 임종숙 전 비서실장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은 정치검찰이 만든 기획수사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검찰에 출토하기 전인 하루 전 1월 29일에 임종숙 전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 맞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관계없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그냥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임종숙 실장이 근거로 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왜 울산지검이 수사하던 것을 서울중앙지검이 이첩받아서 수사를 더 강력하게 하는가. 이것은 바로 임종숙 전 비서실장이 검찰이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는 중요한 근거이자 이유로 드는 사실입니다. 임 실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 지나도록 덮어뒀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그리고는 청와대를 개장해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검찰 수사 시작입니다. 여러분 일지를 보시게 되면 이번 사건 전모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2018년 3월 16일 압수수색. 울산지방경찰청의 황운하 청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당시 울산시장의 첫 건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이 황운하 청장이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청 자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8년 3월 31일 날 자유한국당 황운하 청장 고발.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 청장을 고소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김기현 시장 첫 건들이 다 무혐의가 판별납니다. 따라서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2018년 3월 31일부터 2019년 11월 25일까지 약 600일 약 20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2018년 3월 31일부터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한 이후부터 그 다음에 2019년 11월 25일까지입니다. 경찰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로 응합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제가 검찰 수사, 본격 수사 어떻게 진행되느냐. 검찰은 2018년 3월 달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모두 종결한 다음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주체는 울산지검입니다. 2018년 5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데 2019년 10월까지 여러 차례 걸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울산지검의 자료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건에 대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제출 자료에는 경찰 내부 자료가 있었고 울산경찰과 경찰청 본청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청와대 사이에 오간 문건들이나 공문들이 고스란히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울산지검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를 받았는데 경찰로부터 2019년 10월 말에 제출받은 서류에 아주 중요한 사건 단서가 포착됩니다. 김기현 전 울산지장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은 청와대 첩보에 의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경찰 공문이 발견되는 겁니다. 청와대가 선거 개입에 단행했다. 이런 핵심 단서를 포착한 검찰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울산 사건은 울산지방경찰청이 검찰에 보낸 서류 때문에 발생한 거죠. 이 사건이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검찰총장은 2019년 11월 6일 날 그 사건 자체를 울산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약 6배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입니다. 울산지검에서 황운하 전 청장을 고소고발한 선거법 위반으로 사건을 다 받아서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왜 경찰이 그랬을까? 검찰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수사로 커진 시작점은 전적으로 경찰이 제출한 내부 자료 때문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울산경찰청이 검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될 자료까지 넘겨줘서 사태를 키우고 말았다. 이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는 검찰이 도저히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건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경찰은 그렇게 많은 자료를 검찰에 넘겼을까? 전임 경찰청장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를 숨기면 숨길수록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다 넘겨버린 겁니다. 또한 자료를 제출한 실무진들은 별 생각 없이 검찰이 요구하니까 또 주지 않으면 또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올 테니까 그냥 주는 김에 다 전부를 다 솔직하게 넘기자. 아마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넘긴 자료 가운데 중요한 사건 단서가 발견돼서 울산시장 지방선거청와대 개입건이 본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희부에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맹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억지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청와대 개입사건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서 울탄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청 공문에는 청와대가 제공한 첩보 자료를 바탕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이런 단서입니다. 따라서 송철호 울산시장이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간에 검찰의 기획수사,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는 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아주 우연하게 울산지방경찰청의 검찰에 넘긴 자료의 단서가 발견됐기 때문에 울산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우연한 정보 제공 때문에 불우한 상황을 맞은 신문첩건들과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시장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증명하게 될 문정인 대통령은 모두 다 악한 처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슬쩍 덮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불법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되고 이제 수사의 하살이 대통령까지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어떻든 사람은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고 옳은 길을 그려야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